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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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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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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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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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이아몬 다이아몬 딱 10불 택수 없이 다이아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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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직도 소화 시장 이렇게 배달하네 신나 말이 없네 여기는 무슨 토턱이었어 모든게 세탁스 188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이에서 시키려고 그래서 시신이 있는데 내 경험상은 슈퍼스토리 접시바털 이 운전자 그래도 여긴 열었네 일찍 여네? 우리는 저 뒤쪽에 있겠지? 이게 낫다 5불짜리 아 우리집에 넘치는게 이건데 요것도 괜찮은데 3불짜리? 아 그거 사자 신라만 밑에 신라만이 낫다 self check out 고마워 36,000원 속인 사람들은 화가 많이 없어 근데 벤쿠버 사람도 화가 많아 또 다른데 또 다른데 13km 4대 오프로드 또 키고 가는거야? 이거 너도 모두 변경할때는 속도 늦추네 배불데 시엘 수고하니 아 너무 행복할거같아 시에라 이쁘게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채소라도 나오겠네 이제 너무 행복한데 너 재밌지 혼자? 빨리 가고 싶다 또 못 배워져네 트럭이네 다들 열을 올리지 않잖아 홀리 쉣! Look at this f**king people It's a lot 여기서 먹고 자면서 나뭇먹기 너가 일만 하는 샘 여기도 안 온 것 같은 느낌 왜 안 온 것 같지? 저희 경찰이면 진짜 우리 여기서 진짜 스피드가 누구인 줄 알지? 안녕하세요 아마 산인데? 왜 막혔지? 트레일 클로스드 액티브 팔링 로드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때문에 이 컨셉터 여기 막아놨다고 하는데? 이거 낚시일 수도 있어 길 있는 것 같아? 오케이 이게 진짜 모험 시작인가? 오른쪽 이 길만 타면 계속 가면 나와 왼쪽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길이 안 좋아서 길이 안 좋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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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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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어디껀데 브랜드는? 그거는 파워뱅프라서. 아 넌 별의별게 다 있다 진짜. 이걸로 전기장판 놓쳤어. 아 this is a power bank? 오 스피커가 아니라? 스피커 set up time. 한번 맥시멈으로 들어봐. 여기 들어가있게. 여기와. 여기가 다 먹었어요. 여기가 다 먹어요. 이제 먹은 이걸로 먹는다. 다 먹어요. 이제 먹어요. 세계로 오고 우리 동시에 오고 일하니까요 6명 여기 일하니까 몇 일하니까 몇 일하니까 3명 2명 4명 4명 두근만 챕터 4 삼겹살 다 됐네 퍼펙트 뭐가 있어 아이템이 뭐야 그건? 번호야? 이거 나무 흐릇덕인데 별게 다 있네 여기 무슨 X가 있어? 요 왓 이즈 액스? 요 왓 이즈 액스 야 이거 너무 좋은데? 나 배고파지 이게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? 지금 열 올랐어 신기하다 뭐 이래? 전기걸이에요 전기 존나 많이 먹어요 뜨거운 그 냄새가 나네 지금 그거 어디서 샀어? 일본에서 샀어요 싸게 샀는데 이거? 한 70%인가? 별로 안 비싸네 물판 청소야? 응 이건 뼈 안 들어 있어? 응 목살이야 우와 칼 잘 든다 이거 해본 적이 있어? 응 나 맨날 통고기 사서 나는 맨날 먹잖아 집에 사? 응 난 이거 처음 봐 고마는 가져왔어 여기 크 이거는 부모 이거는 찌개 아 지글지글 소리가 돼 하김치 쌈무 김치 새우전 어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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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쒸 유쒸 으아아아 공치찌개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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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맛인데? 칭 칭이 안되는 배경이다 오우 굳이 하하하하 그כ 하하하하 아ACH 아저씨 다 꺼졌어 거의 오케이 이제 바퀴 꺾어야 돼 조금씩 와봐 반대 방향으로 꺾어 그렇게 하면서 뒤로 쭉 직진 어 사실 뒤에 뒤에 안돼 안돼 나무를 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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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뛰었어 안돼 안돼 옆에 뛰었어 응